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아 역시나 무말랭이 무말랭이 아 멸치 멸치 아 밥 밥 그리고 고추장찌개 아 아 내용은 잘 안보이는군요 좋습니다 하아 흠흠 와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음 뭐가 들어가 있냐 돼지고기 두부 호박 양파 파 두부 두부 흠흠 흠흠 아뇨 다 못 먹을꺼에 아 그래도 무말랭이도 한번 먹어야지 아 그래도 무말랭이도 한번 먹어야지 흠흠 으어어 으으음 아 흐음 다리에 이거 너무 큰데? 유튜브 먹방을 확인해보고 오십시오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 새 tomorrow 영상 보내줍니다 aconteceu anyone 메이플이 적게 되면 말해드리겠습니다 질껍추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것도 질문 받지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... 으흠 으흠 고춧가루 아 멸치 아 멸치 한번 먹어야지 먹었습니다 아 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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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과 퓨레 사과 퓨레입니다 비밀입니다 아쉽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, 참고 finely 아쉽dad 아 뭔가 할 수 없었다 바삭바삭 하하하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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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? 아쉬운데? 아, 안 되겠군요. 수모소 치킨을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모소 치킨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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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소모스 치킨을 덮여왔습니다 아 앞면이 중요한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되어있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반듯하게 되어있냐 소리가 잘 안 되어있으니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잘 안 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있는게 잘 안되어있어요 이렇게 잘 안 넣어주면 이렇게 잘 안되어있어요 저는 여기는 정말 좋은데 확실히 편의점께 양념이 잘 되어있어 쫄깃쫄깃하고 고기와 파슬리 고기를 넣고 볶으면 갈릭 파슬리 뜨거워 뜨거워 아껴먹는겁니다 뜨거워 하하하하하 뜯어먹고싶어도 요걸 날려보내야돼 이런거 원한겁니까 음 머스타도 좋죠 소금은 좀 아닌거 흑어쨼루 어울려 전면 맛있어 마요네즈 간장 흐흠 어서오세요 흐흠 아하 아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